ccs는 충북 충주시에 위치한 텔레비전 방송업체입니다. ccs는 2024년 2월 23일 오후 3시 30분 현재 전일 대비 야고 67% 상승한 5,78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24년 1월 24일 대비 약 160.36% 상승한 가격입니다. 52주 최고가는 2024년 2월 23일 6,700원. 52주 최저가는 2023년 3월 23일 474원입니다. 52주간 거래량은 2024년 2월 21일 1억 4,473만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2023년 11월 14일 2,349만건으로 가장 적었습니다. ccs의 주가는 지난 1년 전에 비해 약 974.35% 상승하였습니다. 지난 한 달간 개인은 3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기관은 1,086주를 순매수, 외국인은 3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외국인은 2024년 2월 2일 가장 많은 74만주를 순매수 하였고 2024년 2월 6일 가장 많은 103만주를 순매도 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외국인 지분율은 약 0.88%에서 약 0.22%로 감소하였으며 최고 지분율은 2023년 10월 30일 약 3.76% 최저 지분율은 2023년 12월 20일 약 0.1%입니다. 최근 4분기 실적을 기준으로 매출액은 약 193억원이며 2015년 212억 대비 약 마이너스 8.93% 감소하였습니다. 영업이익은 약 7억원으로 2015년 3,802만 대비 약 1,792.1% 증가하였으며 영업이익률은 약 3.73%입니다. 순이익은 약 9억원으로 2015년 마이너스 28억 대비 약 132.74% 증가하였으며 순이익률은 약 4.87%입니다. CCS의 주가 수익 비율은 약 344.54배이며 지난 2015년 마이너스 59.26배에 비해 약 681.38% 증가하였습니다. 주가 순자산 비율은 약 12.82배이며 지난 2015년 4.82배에 비해 약 165.81% 증가하였습니다. ROA는 2.94%, ROE는 3.72%입니다. CCS의 시가총액은 3,238억 2,482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633위, 코스닥 종목 기준 257위, 텔레비전 방송업 기준 4위입니다. 매출액은 193억 634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2,133위, 코스닥 종목 기준 1,329위, 텔레비전 방송업 기준 10위입니다. 영업이익은 7억 1,946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571위, 코스닥 종목 기준 924위, 텔레비전 방송업 기준 9위입니다. 순이익은 9억 3,986만원으로 상장사 기준 1,459위, 코스닥 종목 기준 859위, 텔레비전 방송업 기준 8위입니다. 통계적으로 1년 중 2월에 가장 높은 상승률이 예측되며 1월에 가장 낮은 상승률이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한 단기간의 예측 주가는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되며 장기간의 예측 주가도 현재가 보다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시계열 분석을 통해